그런데 존재감을 뽐내며 다가오는 대한척. 보물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건 김 피디만이 아닌가 보다. 많이 타셨어요. 보물쾌로 오신 거예요? 네, 보물쾌로 왔어요. 보물쾌로 왔어요. 아니, 선생님, 보물이 뭐예요? 나 여수 앞바다에서 나는 세조개입니다, 세조개. 세조개? 왜 세조개가 보물일까요? 10년 만에 세조개가 풍년이니까. 오늘 세조개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온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10년 만에 제외, 보물은 바로 봄바드의 징객 세조개. 환경에 예민한 세조개는 양식이 어려워 자연산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휘하다고 하는데. 완전 심심해 보이는데요? 네. 이 자리에 안 나설 수 없겠지? 김 피디님, 빨리 그 제배 타고 가서 일하세요. 빨리 가세요. 제배해요? 제배 타고 가서 일하세요. 보물 찾으러 가볼까요? 1분 1초도 아깝다. 바로 세조개 만나러 출발. 세조개를 찾아 달리는 배. 그런데 양옆에 매달린 그물의 형태가 심상치 않다. 뭐? 그물의 갈고리가 너무 날카로운 것 같은데. 달고리 같은 게 있어요. 달고리. 세조개가 엄청 날카로운데요? 세조개 잡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세조개가? 혁망 틀이라고. 혁망 틀? 네, 혁망 틀이라고 그래요. 지게가 꼬막을 탁 찍어서 걷어올리는 거야, 물 속에서. 갈고리로 바닥을 긁어 모래에 묻힌 조개류를 채취하는 어법인 혁망 어업. 이런 식으로. 캐내듯이. 세조개 역시 갯벌에서 살기 때문에 혁망으로 잡는다고 한다. 잘 잡힐까요? 본격적으로 세조개 채취 시작. 그저 바닥을 긁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 이게 뭐예요? 항쪽. 항쪽? 항쪽 기르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닥을 천천히 잡고. 여기다 전차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다 해가는 거예요, 세자리. 과연 세조개가 잡혔을까? 올라와요, 세조개. 세조개 양이 엄청 많은데요? 많아요. 언뜻 봐도 묵직해 보이는 빡빡한 그분. 세조개 가득 싣고 당당히 금이 화량했다. 그물을 내릴 준비로 분주한 파지선. 그물이 풀어질 때 엄청난 양의 감탄이 절로 난다. 새 2개만 잡혔어요. 힘을 합쳐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김필이 빨리 내면. 당겨야 돼. 당겨야 돼. 당겨야 돼. 당겨야 돼. 서민 남성 여러 심물도 만만치 않은 무게. 결국 우리의 김필이도 합세했다. 그물의 세조개 무게까지 합치면 자그마치 1톤의 흑박할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로 세조개의 대평면이다. 세조개는 남의 최고 별미지만 여기서도 세조개의 산을 보는 건 10년 만이라고 한다. 충성하네요. 세조개가 산이네요, 이거. 세조개의 고원도 앞에 부분이 있다는데. 네, 이것이 바로 요새 고물 세조개. 새머리를 닮아서 세조개라고 불린다. press. 다시 한번 들어보려 했는데요. 세조개의 고원도 앞에 있다고 하고 있는 걸 말한다.